마오타이 마오타이입니다 마오타이 오늘 마오타이 좀 먹어볼까요? 요호 이거 이거 맛있겠네 마오타이 오십 몇 도짜리 마시봅니다 아 맛있다 근데 끝맛이 좋다 향이 있다 이게 이게 농량 장량이 있고 농량이 있고 맛있다 이거 마오타이 이거 진짜 가짜 구별함 알려준대면 마오타이 따랐을 때 이 거품이 계속 생겨야 되고 그 거품이 쉽게 없어지면 안 돼요 아 여기 있을 때 이 거품이 이렇게 따르면 이 거품이 이렇게 생기고 한참 가죠 근데 이건 지금 이게 샷잔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곱잔에다가 따르면 그 거품이 한참 남아있고 그거를 보고 가짜다 진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국 마오타이 회장님한테 들은 얘기니까 마오타이 회장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래요 이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오타이가 신자지 가짜 구별하려면 방금처럼 거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오타이 먹으니까 어때요? 검표야 너무 맛있는데요 아 이거 얼마예요 세 개 세트가 우리나라 이민페이로 아니 우리나라 우리나라 또 늘어 8만원 오? 8만원? 한 개? 와 한 개 8만원이야 야 이 조그만 개 와우 과제에 붙은 가격으로 중국에서 하자 우리나라는 과제에 붙은 가격으로 어 과제에 붙은 가격으로 고급술입니다 여러분들 마오타이 오 고급술입니다 한 10만원 예? 예?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딱히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붙은 물을 안 좋아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마오타이 잡았고 나면 이 불을 깨면 이게 수정이야 와 이 불을 깨면 수정 수정? 수정이면 돼? 그런 거 좀 재밌다 와 그래서 이제 마오타이 많이 드신 분들은 이거를 병에 얼마큼 많이 모아있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큼 구의 상징이 될 정도 오 이렇게 하나 좀 봐도 돼요? 들어있네 동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닿아야 돼 비싸게 어때요? 어때? 만져보니까 어때? 아 수정이요 오 아 얘 얘 얘한테 얘도 비싼 거 아닙니까? 훨씬 큰데 이거 이거 얘도 얘도 이걸도 얘도 비싸보이는데? 소스에 또 과정입니다. 어우, 간장 엄청 맛있어요.